I need more bullets, I need more bullets, I need more bullets, I need more bullets, bigger weapons, baby, hasta la vista, baby. I need more weapons. Now that is a weapon. 어딜가도 그분이 보여요. 이거 분명히 몇 달 전에는 그 엘리뷰티 타는 흑인 핑크색 그거 아니었나? 근데 이제 바뀌었네. I need more bullets, I need more bullets. 뭐? I start a bista, baby. That's a weapon! I need more bullets. I need more bullets. Thanks for the protein, sir. Let me ride that horse, sir. Now, now, that's a big weapon. Now that's big reported. I need my bullet 할아버지 낙자실 시간이에요 I need my bullet But now that's a weapon What the shit is this? 이게 2023년 그래픽이다 알겠냐? 레드리2? 저리 가라 Now that's a weapon I need my bu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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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는 거 봐 아니 거울에다 하시라고요 감운하신 거 같은데 유치하게 노시네요 소리가 나나? You f**k 5일 전에 나왔습니다 Never gonna give up이 아니고 Never gonna turn it back Never gonna stop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노래가 은근히 듣기 좋습니다 시원시원하니? 아 서민체험 일주일 연장이다 이번 주 로또도 꽝이다 나는 천룡인인데 로또 당첨이 안 돼서 일주일 연장 서민체험 뭐야 이거 위에 짤방은 그럴 수 있는데 밑에 저 찌푸는 뭐야? 대체 왜 저런 게 존재하는 건지 커플이구나 커플 커플 푸푸구나 와 나랑 우리 와이프도 저런 걸 안 해봤는데 아 버킷리스트에 적어놔야겠다 아 저건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관리자 나리 나임 아임 헤버 나도 임신해 단... 태... 뭐냐고 이게 무언가 이상한 알리바이 판매 제품 잠수함 팔고 있네 핸드메이드 서브마린이네 그 배송은 어떻게 할 건데요? 뭐 직접 운전해서 그 바다 건너서 오시나? 대리운전 기사님처럼 그 타고 오신 다음에 자리 사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래 완료한 다음에 자기는 택시 타고 집에 가나? 맛있는 오뚜기 아니 육개장 아 오뚜기 직원도 육개장을 못참지? 나 혼자 1박 2일 복불복 해야 한다 엄마 미역국 끓여줘야 하는데 이중에 멸치액점 뭐일 것 같냐 아니 그래서 저 통 쓰면 안 된다니까 일단 3번은 아냐 미치해 이거 어떻게 맞춰 이게 있다가 없으니까 굉장히 뭔가 공허하고 허전하고 2006년에는 뭔가 이렇게 신났었나? 약간 과거 미화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뭔가 뭔가 오오 회전 회오리 야 저러분 더 빠른 거 아니에요? 프로펠러 마냥 마리오 신작 근원 넷플릭스에서 정주행하고 온 사람? 친구 없음? 지우한테 왜 그래? 기분 좋아서 별그네가 내 풀이 업데이 됐어요? 라고 했는데 저분이 이윤이라고 답해서 무한하고 속상해서 바꿨어요 뭔 말이야? 아 아 별그네가 내 풀이 업데이 됐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원래는 저 민수씨가 근데 그냥 이 지우씨가 이윤이라고 해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네 업데이 됐네요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이윤이라고 하길래 열받아서 친구 없음으로 수정을 해버린 거죠 댓글을 그래서 이윤 이윤 하나 좀 열받긴 해 아니 뭐 이영이영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만 할 수 있어? 그쵸? 저건 조금 열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우의 뭔가 수상한 자세네 제 생각은요 수상한 건 이 짤방을 만든 당사자예요 그 마인드셋이 머리에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유튜브 아동 미술 전문 학원인가봐요 비퍼인데 애프터가 됐어요 아 장족의 발전이다 아니 꼭 저렇게 마셔야되나? 터를 움직이면 되잖아 아 놀랄만 해 놀랄만 해요 예 남편을 항상 만족시키는 비법 단호사 코스프레를 하자 이걸로 당신의 남편은 평생의 판타지였던 건강보험을 가졌다는 꿈을 이뤘어 그 우리 청자 키보드래요 펑션키가 펑션키가 이렇게 클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이게 게을 받네 원래 저렇게 낫나요? 근데 좀 사시나 보네 아 이거 참 대박입니다 여전히 3명이랑 미국과 한국에서 첨단을 달리는 기관들 IRS 미연망국세청 천하의 알카포네를 족쳐버린 기관답게 홈페이지 인터페이스도 깔끔하다 나 영어 못해서 세금 신고 못했어요 하는 애들 나올까봐 한국어를 비롯한 온갖 언어들로 세금 내라고 안내해주고 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총알은 피해도 국세청은 못 피해 한국병무청 액티브X 떡칠한 다른 기관들과 달리 병무청은 이미 예전부터 뺐대 입영신청 하려고 했는데 접속이 안 돼서 못했어요 하는 애들 나올까봐 어떤 브라우저에서도 원활하게 입영신청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돈사냥꾼과 인간사냥꾼이래 아니 다른 데도 좀 하라고 이렇게 세금이랑 병무청만 이렇게 하지 말고 재밌네 리얼타임 보이스 체인저 인 디스커드 100% 프리 How to change your voice in near time on 디스커드 with this free 오유 I have two signs when I'm logging in 디스커드 그타 파이미는 아직도 이 여자가 아이폰 4 쓸 정도로 오래 되었다 우린 이제 아이폰 14를 쓰고 있고 그타 6는 아직도 없대 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재밌는 점 2018년에 나온 게임보다 좋은 그래픽을 가진 게임이 어 모르겠어 제 기준에는 없어요 이 모션 연출 이런 게 레드리2보다 더 대단한 거는 내 기준에 이거 싫어할 뿐 있겠지만 제 기준에 얘 말고는 없어 얘 말고는 더 대단한 그래픽을 보여준 게임이 제 생각엔 없습니다 진짜 이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레드리2 지금 봐도 그래픽이 좋아요 뭐보다? 2023년에 나온 스타필드보다 라이온킹이 아니고 디올킹. 우리는 녹용이 되지 않는다. 구글의 숨겨진 기능이래요. 웹사ites 구글 doesn't want you to know. If you search for this and click on the first link, you can find your city or choose one from the list, and it'll let you drive around the city using Google Maps. 드라이버 시뮐 스타트. 코리아 없어? 도쿄스테이션, 버스, 차. 방향키? 스컷이 환경오염으로 점차 female이 되고 있대요. 영국에 누가 보도를 했대. 환경호르몬과 같은 화학물질 때문에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북이가 뜨거운 모래에서 애기를 낳으면 여자가 되고 차가운 모래에서 애기를 낳으면 아니 저기 발가를 두면은 남자가 되듯이 약간 그런 걸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팩트가 아닌지는 모르니까 네? 혹시 VR챗 같은 거 너무 노출되면 남자였는데 이렇게 해서 스웅 해서 삥 해가지고 방사능 노출되듯이 VR챗에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표지사기를 이렇게 어? 아니 이게 뭐야 아 강아지가 저 공 던진 줄 알고 국물이라는 줄 알고 귀여워 죽겠네요 하루 평일 할 mounts 홍의 아이고 한밤중에 안자고 쇼츠 보냈나? 좀만 보고 자야지 하는데 침 흘리는 거 봐 저 표정만 저 틀어놓고 잘 자다가 계속 보게 돼 좋지 않아 요즘에 저한테 수면제를 뭐냐면 갠신입니다 핸드폰에 리모트 플레이로 플러스랑 연동해서 핸드폰에 틀어놓고 갠신은 해 아니야 끝까지 들어봐 근데 유튜브 틀어놓으면 보게 되거든 갠신은 내가 하다가 졸고 있어 그래서 자야겠다 하고 끄고 자 내가 더 빨리 자 우리 와이프 보다 우리 와이프 유튜브 보거든 그럼 내가 더 빨리 자 고맙다 갠신아 무한 수면제야 디아블로 펌 마냥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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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 만추기 알려주는 여자 꼬시는 분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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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뭔가 했다 지금 아 지금 찌르기 한 거야 표정 표정 122년은 2개의 건파이트 맵 히읗 하복과 같은 새로운 모드 히읗 하복 알림 사격 범위에 들어가려면 쉐이더 컴파일이 사전 로드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격 범위가 아니고 슈팅 레인지 근데 레인지를 범위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 뭐 구글 번역 돌렸나? 플레이어 플레이어 스틱 암모드 커맨더를 RGL80으로 처치하십시오 RGL80을 미니건으로 처치하십시오 저거넛을 굳이 아몬드 커맨더로 번역하고 벨리칸 처치인데 유탄발사기를 미니건으로 처치하라는 개짓거리를 하고 야 이거는 일리메이트 벨리칸 윗 RGL80인데 미니건 RGL80도 총 아니야? 총을 미니건으로 죽이래 이게 뭔 개같은 번역이야? 다시한번 누구한테 감사하다? 토드 하워드님한테 감사하다 파이썬 강의인데요 2 플러스 5는 25가 됩니다 예상 아니 아니 인기 이뻐서 멈추는거야? 이쁘지 뭐하는거야? 에? 뭐니? 그짓말이겠지 재미살만이 쓴거에요 오수 이거 맞나? 그 와중에 잘하는거 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어 바꾸는 저 봉 있잖아 저 비싼 차들은 다 저렇게 바꾸더라고 다이얼로? 저거 편해요?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써본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옆에 있는 와이프가 허니? Mind if I turn up the volume? 해서 쭉 하고 돌려버리면 사고가 난다 뭔가 좀 뭐랄까 좀 아 근데 그건 있을 것 같다 이 봉이 좀 약간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거든 근데 저걸로 하면은 봉이 없고 그냥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으니까 차가 이렇게 돼있을 때 옆차가 너무 가까이 되면은 오른쪽으로 나가야 될 때 그럴 때 좀 편하게 되려나? 저것도 버튼식이 뭐가 눌렸는지 헷갈려서 버튼식 위에 붙여서 기어처럼 사용하는 기기가 있어? 이거는 이제 기어봉으로 활용하다가 유사시에 갑자기 물에 빠지거나 하면 이제 뽑아다가 바로 유리창 깨버려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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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원래는 버튼식인데 저 버튼식이 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걸 이렇게 팔더라고 보니까 이거였어 내가 저번에 본게 타격이 굴러오네요 멈추고 가는 거야? 아 저기 싸우려고 보낸건데 아 여기 여기로 보내려고 한건데 비오고 있는데 위험해요 아저씨 고마워하지 마세요 하고 간거지 근데 아 저 아저씨가 아 저기로 보내려고 한건데 하면서 비 맞으면서 가는 중 어 조로 칼이 아직 원피스 이거 보진 않았지만 은근히 평가가 괜찮더라고 실사화를 이 정도면 잘한 편이라고 하더라고 와 쉽지 않은데 원피스가 해냈습니다 정구은 교수님 생각보다 실력이 없으신 것 같아서 속상해요 교수님이 그 분야에 몇 년을 계셨을텐데 본인은 박사 과정인가요? 네 그렇군요 그럼 지나가겠습니다 꽤 있더라구요 근데 뭐야 이게 그니까 너 박사는 달고 그런 얘기 하냐? 했는데 내라고 하니까 어 그러면 진짠가 보다 그렇군요 네 박사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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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지 꼭 뭐 교수라고 다 잘할 수 있나 국산 애니 유부녀 월드컵 또 뭐 캐치 티니핑 꽉 잡아 엄마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아 야 이거 애는 근데 엄마라고 하는게 이게 되게 웃긴다 거의 뭐 저기 한 20살대로 보이는데 그치? 그냥 애인데 엄마라는게 그치? 엄마는 이런 느낌이 좀 엄마죠 좀 단아한 느낌 한 역시에다 엄마 붙인건데 그런가봐요 예 아무튼 오 좋습니다 요즘 애들 만나 되게 좋네 14위 둘리엄마 30위 누구에요 이 사람? 감사돌이 엄마는 63위래 백구엄마 꼴등이 흑곡도 장군엄마래 제 기준에는 5위까지만 정상이에요 나머지는 다 미국 집가는 군인들이 하는 일 When these guys in the military are told they finally get to go home They come to the spot where they throw their boots up in the air to try and hang them to signify that their deployment is finally over 멋있긴 한데요 내가 꼰대라 그런가? 저거 다 보급품인데 소중한 신발인데 역시 천주국 저런거는 그냥 갖다 뭐 이렇게 하는거죠 미국이잖아 그래 웃어야 돼 여기서 진지하게 이렇게 MBTI 튄지 뭔지 그거처럼 하면 이제 지는거야 하하하 그렇구나 서울 밸런스 게임 평생 서울에서만 살기 잠깐이라도 서울 밖으로 못나가 평생 서울 못가기 서울 제외한 지구 전 지역은 가능 저는 이미 평생 서울 못가기 하고 있고 하고 싶어요 나는 서울 서울 싫어 너무 복잡하고 사람 많고 차 많고 시골 촌동네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거든요 서울을 올라가고 싶은 그런 젊은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되게 명언이 있더라고 서울엔 내 것이 없고 지방에는 먹이가 없대 이거는 뭐 진짜야 돈이 많아도 나는 서울 가서는 안 살 것 같아 저는 약간 꿈이 있는데 내가 집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보면 그런게 있더라고 서울에 있는 집 사는 거랑 지방에 내가 집을 만들어서 사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나 더 싸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좀 마당 있는 데에서 그냥 우리 콩이랑 애기들 그냥 풀어놓고 약간 마당 있는 그런 미국식 집처럼 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근데 그게 뭐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 있어 그런 이제 아파트에서 살면은 다 이 관리를 하는 건데 관리를 내가 해야 되잖아 이게 약간 또 판타지일 수 있어 그죠? 그런 판타지 가지고 그 저기 지방 가서 이렇게 농사지으면서 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대잖아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마당 청소부터 배수관까지 셀프다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건데 배수관 출근 첫날 만에 신입사원된 신입사원 한 시간 일찍 갔음 내가 1바 도착이어서 문은 다 닫혀있었고 창문은 아니었음 그래서 창문 타고 들어감 그 순간 경고음 크게 울리더니 회사로 ADT 캡스 보안 요원 출동함 신원 확인 때문에 그분이 대표한테 전화해서 오늘 출근하는 직원 맞냐고 확인받음 첫날 출근인데 진짜로 별명 생겼대 인트로더 알러트 인트로더 알러트 인트로더 알러트 레드 스파이 인 베이스 인트로더 알러트 레드 스파이 인 베이스 처음에 내가 아 자 음 음 아 아 아 아 저 얘가 아이디어 있다고 아 야 이거 무조건 이긴다 가자 아 아 아 아 네 죽어버린 거죠 랩틸리언 황금비율 어 뭐야 사람이 바뀌었네 사람이 바뀌었어 아 아 오 동일인분이 아니야 더이상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엄마가 달래주려 한다 아 아 아 너 포트나이트 좋아하잖니 이거 뭐 좀 풀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개킹맞네 본 건물은 건물입니다 아 미쳐버린 것이죠 네 세계 각국이 아플때 하는 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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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레요 저희 어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올라가지말라고 해서 산건데 깔기 전부터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 냉장고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메틀 샀는데 효과가 없다 사기당했다 이런 다음에! 이거 과대광고 잖아 Vr챗!resser dan 같이 해보자 쑤욱 으... 어...네임 플리즈! 모드 네임 플리즈! 해커 텔링 미 마이 어드레스 야 니 집 주소 알고 있다 어! 야! 알고 있다고 내가 미 올레지 노잉 마이 어드레스 어? 나도 아는데? 나도 알아 무민! 해성을 쫓아라! 애들 만하죠? 2010년 개봉했는데 어... 캐스팅이... 어... 뭐야... 캐스팅이 왜 이래... 성우진들이 아주 장난 아니네요 호주가 한 해에만 실종자가 3만명인 이유? 그 정도로 많아요? 호주 일곱 절반이 저 핑크색 지역에 산대 나머지는 다 사막 오지 에이? 뭐야? 아니 저렇게 큰 땅에 이렇게만 살아? 끝?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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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머지는 뭐 하는 거야 그럼? 뭐 우리나라만 서울 서울 할게 아니고 다 그러네? 죄다 사막이에요? 아 무섭네 너무 건조해서 못 살아? 세상이나 여기가 살아있는 그 저기 판타지 세계 아니야? 아직 인간이 점령하지 못한 그런... 스타 시리즌이구나 와우... 저기 가방 어떻게 되는 거야? 맞나? 어 행성이야? 와우 데스 스탄인가? 이거 그 공포 게임 아니야? 그 손발 엄청 긴 핑크색 그... 그 게임에 스타가 들어가면 좀 이상한가? 스타 시리즌 스타 필드... 여러분들은 꼭 집을 오래 비운다고 냉장고 전원을 끄게 된다면 안에 있는 걸 다 버리는 걸 잊지 마세요 아니 누가 냉장고 전원을 꺼? 저도 알고 싶지 않았다 집에 날파리 날라 댕겨서 쓰레기통인가 싶었는데 아니라서 의문이었는데 냉장실과 냉동실이 날파리 천국이더라고요 조졌습니다 아니 냉장고 전원을 끄는 건 대체 왜 살다 살다 냉장고 전원을 껐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 우리 집 위층에 일본인 부부가 사는데 나랑 셋이서 엘베탐 남 오늘 야스 응? 여 바보야 다른 사람 바로 앞에서 남 괜찮아 일본어 못 알아 들을걸 여 여 여 여 한국에 쓰러 여야 음 음 음 하하하 음 네 그 혹시 저분이 저 남자분이 아까 그거 아니야? 냉장고 끄신 분 아니야? 그 냉장고 끄신 분이랑 거의 같은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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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가득 연쇄빵 브릿수 소문만 가득 초존도체 하하하하하 너무 웃겨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 뭐야 저게 EDD 마운티드 Let them come 하하하하하 엄마 아 아 아 구글한테 밴을 당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구글한테 33년까지 밴을 당할래? 어떻게 하면 구글한테 33년까지 밴을 당할래? 뭐해? 뭐라면? 온라인 음원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인 리얼라이프 뭐든지 다 할게 한 번만 봐줘 미안해 완전 나네 운동하는 기분이 드는 법 사진 클릭하고 빨간색 두 번 클릭하면 푸시업하는 기분 든다 하하하하하 백만스불하나 백만스불 둘 백만스불 셋 백만스불 넷 백만스불 셋 으아 따 따 아 오늘 운동 다 했다 게임할까? 게임 너무 좋아 좀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슬슬 자야 하는데 젊을 때 슬슬 게임할까? 게임할까? 한동안 안 했잖아 하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여 오늘은 게임 됐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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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와 30대가 게임에 임하는 자세 스무 살 때는 게임 살 돈 없고 시간은 많아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게 돼 서른 살에는 이제 경제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임을 살 수가 있어 다만 사놓고 안 하게 돼 아 나중에 하지 뭐 아 나중에 이거 뭐 나중에 깨자 지금은 귀찮으니까 언제 다 해 하면서 사놓은 다음에 내가 게임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샀으니까 게임 했어 그런 분들한텐 엑스바스 게임 패스가 어떨는지 광고 아니고요 괜찮아 근데 엑박 게임 패스도 결국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 하하하하하하 제가 합리화해 아 난 게임을 사지 않고 게임 패스로 했기 때문에 이득이다 해놓고 한 달 동안 게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하하하하 그러면 또 쌩돈 나가는 거잖아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이걸 돈을 버는 건데 구독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학생일 땐 자동전투 있는 게임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혐오하지 자동전투 대체 왜 있어야 돼? 무슨 린시야? 그러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는 게임들 명일방주 뭐 갠신 뭐 자동전투가 없으면 이제 힘들어 오토해줘 오토 양반 llamado 설거지를 한 후에 나 우리나라에서 30대란 엄마에겐 아직 인간덜돌된 무언가 친척에겐 진작에 결혼하고 애 한둘이 있어야 함 친구에겐 우리가? 30? 사회에선 버르장머리 없는 MZ 정치권에선 애를 낳아야 하는데 애를 안 낳는 무언가 트위터가 트위터인가? 에선 이제 곧 돌아가셔야 할 어르신 직장에선 아기 이제 막 껍질을 깨고 나왔음 맞네요 진짜 맞는 말씀이네요 케잌 묻으면 생기는 일? 아따 마 여기 뷰 어디야? 아 이런 데서 한번 밥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아 갑자기 확 별로야 낙석주의 이거 이거 그거다 이렇게 막아 놓은 거 있잖아 뭐 그늘망으로 예수천국 불신지옥 써있구만 모텔 모텔 아웃도어 할인 매장 그리고 등산객들 단체로 와가지고 아 시트 아 아 분양임대 순천 마켓집 아 이거 진짜 별로다 아 이거 어디야? 아 1인 1주차 뭐 어쩌고 어쩌고 가능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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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젤리네스 커피 그리고 여기 GS25치 있고 아 진짜 너무 별로야 이게 각계입니다 꼬리에 밀려버리네 블루 아카이브 I like children that's why I want to become a teacher 이 문장 단체는 정상이야 저는 애들 가르치는 게 좋아서 애들이 좋아서 선생님 되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만 위에 블루 아카이브가 젖혀 있으니까 이상한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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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에 네에 중국인 두명이 지름길을 만들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작산했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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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똑같아 대학 재담 하하하하 대학원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기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문이 있던 곳을 대학원생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저기 꼬끄리 뚫어낸 하하하하 저기 안에 그러니까 사람 있어요 에 저기서 계속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자 자 농담 농담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여친을 집에 데리고 가서 양친에게 인사를 올린 다음 돌아가신 저 부모와 같이 묻힌 가족묘 앞에서 둘이 결혼할 거라고 보고 가면서 여친에게 우리도 같이 무덤에 들어가자라는 프로포즈를 할 생각이었는데 여기가 네 무덤이다 라고 말해버린 고향 지인이 내년에 결혼한대 하하하하 여기가 하하하하 여기가 네 무덤이다 하하하하 나랑 결혼해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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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특별하긴 하네 재밌네 오히려 삼국지하는 영상인데 보다가 답답해서 꿀팁 하나 적선해드리고 갑니다 초반에 지력 높은 책사가 없을 땐 지력 가장 낮은 무장을 책사로 쓰세요 지력 20다리 무장을 군사로 해놓고 걔가 조언하는 거 전부 반대로만 하면 지력 90대 책사 쓰는 효과를 볼 수 있대 하하하하 야 그럼 똑똑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지금 하는 거 반대로만 내 인생 살면 되는 거네? 그잖아 내가 하는 거 반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 와 뭐야 되게 쉽네 갠신하는 거 갠신하지마 명예방조하는 거 명예방조하지마 레식하는 거 레식하지마 책 안 보고 있는 거 책 봐 TV 보고 있는 거 TV 보지마 그냥 살자 에휴 8개월 만에? 8개월 전 영상인데요 딸한테 조건을 걸어야겠다 사위를 데려올 때는 갠신 안 하는 게임 유저 데리고 가 7번 남자? 7번? 로블럭 사는 남자? 안돼 레식하는 남자 안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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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응 그게 접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반년 만에 저 무슨 일이 하하하하 사실 내가 할 게임들 미리 얘기한 거임 음 아 반대로 생각했대 하하하하 와 발상의 전환 하하하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해본 거임 네 아이파크 철거비로용이 왜 150억이나 들어가? 그냥 공안용 다이너마이트 4개 구해서 건물 양 끝에 설치하고 동시에 터뜨리면 하루컫 아님? 님도 그냥 휘발유原 붓고 불태우면 만원컷인데 장례식에 수백만 원 태우잖아 하하하하 호오오오오오오오오 야 누가 불 줍껏아 소방관 좀 불러 911 여기 불 나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수학자이자 과학자 그리고 동화 작가인 찰스 도지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작가? 아 그래요? 비트리아 여왕이 앨리스를 읽고 너무 재밌어서 이 작가가 쓴 다음 책을 가져오게 했고 루이스 캐럴이 쓴 그 다음 책을 받게 됐다 그 책의 이름은 연립선 형방정식과 대수적 비하학에 적용되는 행렬식에 관한 입문서였대 문과이자 이과 동시 최광 와 멋있다 올라운더 뭐야 이게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